그래, 시작! 두둥! 여기가 어디요? 내 드립을 받아주지 않는구만 저의 죄의 믿음을 믿었다고 생각했죠 저의 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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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가 되었을 때 저의 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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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 개순진 야, 나 제이크 편 엔딩이 기억이 안 나 긁어 어, 이제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네 어, 엠블렘이다 어디? 엠블렘이다 저기 위에, 아까 봤잖아 아, 저기 있네 내 무기가 없어 어딘가 있을거야 아, 일단 문부터 열어보자 왜 우리 무기들이 저렇게 방치를 해두는거지? 보통 다 바닷가에 버리면 되는데 그니까 올라가 점프야 쥐새끼가 있어, 무서워 죽여 굴러가 이케아 이럴 그니까 은호로 카운터를 쳐야지 문 좀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봅시다 물이나 드세요 그래야겠죠 어? 나 먹었던 거네 가자 화염방사기가 없는 한 아마 저거 잡지는 잡지 못하지 않을까? 이러면 왠지 잡아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리고 길이 여기가 아니었어 악 뭐야 그리고 길이 여기가 아니야 아 내 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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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헝 엔클이 레이카드 렉 렉 렉 어.. 일단 이거를 하는 것 같아 내려봐 좋아 역시 버티기였어 뭐해 이거 일단 여기 빨리 쏘는게 아냐? 쉽지 않은데 선택이 없네 진짜? 다른 길이 없지? 그럼.. 어딘가에 진짜 악당기지 같다는 그런 느낌 안드냐? 어 현재시대 이런 곳이 어딨어? 어딨긴 여기 있지 아.. 나 못 넘어갔어 아유 도움만 된 새끼 기다려봐 빨리 열기나 해 알았어 어디로 가야되지? 바로 옆에 응 그래 그래 지금 잡았어 적어보니까 몬트 페인트는 지성대라고 알아? 어 거기에서 나오는 그 흡기사 생각나지 않냐? 흠 나 원래부터 팔이 없었어 이건 단순히 긁힌 상처야 어 어디로 가야돼? 잘 따라와 여.. 여긴가? 어.. 엠블렘이었던 것 같은데 엠블렘이다 엠블렘 먹었던거네 어떻게 나가?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기야? 아니 넌 거기 아니야 내가 거기야 넌 다시 가야돼 아흨 우리 똥쟁이 베이스 레이 같은 놈아 구호가 안되는 새끼야 근데 여기는 뭐야? 거긴 내가 가야될 곳 너 혼자? 어 네 여기 봉이 있어 네가 타고 가야될 봉이 근데 둘 다 작동하는 게 있는데? 어 그래 그럼 일단 거기부터 가보자 반대쪽이야 넌 아 왜 잡았어? 응 내린다? 응 보이지? 봉 어, 쥐 어, 이 버튼이다 이게 문제라고 컨싱일 때 공격을 당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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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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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 어, 가고 있어 근데 좀 멀어 좀 버텨야 돼 좀 버텨야 돼 3초 2초 1초 으악 뭐야 존망인데 으악 죽음 뭐야 이게 똥쟁이다 똥쟁이다 운 씨 오였다 3초 2초 3초 3초 어, 뭐야 넌 잠시만 아아 아어어어 으아앗 으아앗 내 손가락 죽을거 퐁퐁! 나 먼저 간다 어어 어? 에이그 안녕 됐다 에이그 안녕 이렇게 해놨는데? 어, 이씨 야 왔다 잠깐만 여기까지 오겠어? G? D네? D인데? 오 스케일 포인트 5,000 여기서 뭐하는거지? 야 여기 길이 아닌가 본데? 어? 어 죽은게 아니군 어, 야 반대편으로 올라가야되네 D 하나 더 움직이고 있다 어 저걸 어떻게 가냐고 길을 알 수가 없어 아, D! 뒤로 가서 D에서 저기 내려올 다시 내려오네 그래? 그럼 난 한번 다시 딜을 또 가야되네 와 나는 어쩌라고 너? 그냥 가만히 있어 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난 짐이네 어, 된거 같애 근데 이거 좀 파지직거리는게 좀 기분이 안좋은데 뭐야 여기 왔던 곳 왔던 곳 아닌가? 젠장 왔던 곳이잖아 그러면 아, G까지 간다 G까지 아, G로 가야돼 아까 G로 왔었으니까 아, 빨리 아, 뭐야 너 야, 와서 도착했다 아우 아퍼, C 피가 없어 이제 G까지 가 이거 I인데? I 가는건가? 한번 더 가봐 G까지 갈걸? 일단 I가 뭐가 있을지 몰라서 한번 와봤어 아이에도 뭐 당기는거 있는데? 나중에 너랑 나랑 여기 한번 와야되나 보다 G, G, G로 가자 점프 오케이 어어 어? 여기가 그래, 여기야 난 F로 가야되네 샷건탈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고 오 다음에 안될거 같아 응? 뭐야, 이건? 아, 샷건탈 다 버렸는데 근데 여기 뭐 없어? 아, 뭐 지금 가고있긴 한데 나 여깄는데? 이 길이 맞나 모르겄다 대충 뭐라고 해야되냐? 어... 장벽? 페이트 엑스트라에서 나오는 그... 소거장치? 오, 찾았다 뒤에 찾았다 이 새끼 어디있는거야? 나 보여? 여기네 기다려봐 가고있으니까 너 혹시 좀 그... 징그러운 새끼 한마리 잡았었냐? 아니? 한마리 죽어있는데요? 폭탄... 때문인가? 어, 매그노탄 어? 야, 밑에서 튀어나온다 다리가 왔어 빨리 당겨 어, 빨리 당기자 잠깐만, 야, 이 장벽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어? 이미 어, 이미 눌러버렸어 B B로 가야돼 어, 뭐야 너 아, 뭐야 너 으어어어어어어 옳지 과충전? 어... 의도한 건 아닌데? 야 이거 보니까 회전목마 혹시 아냐? 너 롤러코스터 타이큰에서 회전목마 그.. 고장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냐? 어떻게 멈추지? 이래서 피어스가 정기를 쓴 거구나 요거.. 요.. 요거다 내가 공식이다 야 큰일 났어 나 죽을 것 같은데? 어? 뭐야 뭐해 타라고 어 타야지 아 그쪽이구나 나 먼저 간다 자리 살아 병신아 와 이거 왠지 암레시아에서 본 것 같은데 방금 엠블렘은 본 것 같은데 어 어 어 죽은 거 같아 죽네? 여기서? 뭔가 좋지 않아 너 어딨어? 너 어딨어? 왜 거기 있어? 어쨌건 지금 점프하면 내가 꺾긴 한데 점프 좋았어 점프 왜 못하지? 회전목마 개점 마흡터사 우린 모두 죽었어 야 큰일 났다 나 고정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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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날 것 같은데? 아 아니다 야 뒤에서 락스나판네가 오고 있어 그것도 하.. 상체가 없어 어 상체랑 하체 둘 다 오고 있다 우왕 깔리겠다 아 먼저 간다 야 다 왔어 어 아프겠다 악당이 폭발 장면과 함께 사라지는 거는 되게 오래된 클리세 중 하나인 것 같애 쟤 악당 아니야 잡졸이야 어 그럼 중간 보스 어 드디어 크리스펜인가 크리스! 우왕 넌 은 넌 뭐 아버지 아 아 네, 아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를 보였다 자네에게서 아버지가 보여겠지 자네 야, 안 써도 돼 어차피 저 새끼 은퇴 못해 제 시금 막 사망 플래그 다 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 옆에 있는 새끼가 죽어 하핳 우리 그냥... 정리를 따라서? 누구나 둘 다 그 땜에 식스에 질 안나오잖아 그 땜에 식스에 질 안나오잖아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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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질 어떻게 됐냐 질 몰라 레벨레이션 2를 해본 적이 없어서 레벨레이션 2에서 안나와 어디갔어? 뭐하고 다니냐 너 치료받고 있어 요양 너랑 같이 가자 가자 어, 저 바이오젠드 후아에서 봤던 거 같은데 저거 무너뜨리면은 막 보석 잔뜩 나오고 그러잖아 어, 저거 무너뜨뜨린 거 같은데 하, 저거 무너뜨린 거 같다 우리의 문제입니다. 빨리! 네, 조금씩. 우리의 1-HT는 여기. 너희들, 너희들끼리 못하자! 웨스터드 쇼끼리 죽는다! 너희들끼리 잘한다! 너희들끼리 잘한다! 너희들끼리 잘한다! 너희들끼리 잘한다! 너희들, 너희들끼리 잘한다! 아, 그럼 너희들끼리 잘한다! 피가 없는데. 야, 피 한 칸인데? 틀렸다. 네, 사람을 왜 계속 세워? 틀렸다. 피 한 칸인데. 오우 나이스! 죽었네? 죽었네 자가 으앙 어? RPG다 어? 어? 폭탄! 구멍! 엠? 뭐지? 어, 한 놈 자살했어 부모 자살? 하하하 이거 끊어버리면 되지 않나? 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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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인형폭기에서 인형이 떨어지는 것 같나? 안돼! 5만원이나 떴는데! 되게 뭐랄까 되게 리얼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않냐? 인형의 기분을 표현한 듯 여기에서! 가자! 기다려! 헤이! 우리 직업이 필요한 것 같아 그것을 가져올 수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죽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은 못듣는 것 같다 제이크! 뭔가 악당 같은 대사인데 응, 알겠어? 제 아버지 아니지 저는 그 길이 없을 수 없는 것 같다 여기가 나가자 세상을 살려줄게 맞아 자, 가자 아들, 자식도 개새끼 피어스 입장에선 개새끼라고 또 어, 한번 끊을까? 그래 어 한번 끊는다?